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 정세와 국방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국과 EU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 청사에서 보렐 대표와 한 EU 전략 대화를 갖고 사이버 대테러 안보와 공급망 등 협력을 꾀하는 한 EU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했습니다.